자, 우리 네오 냠냠 테스트 할게요. 먹을 거 좋아해요. 주세요. 네오, 먹을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, 어디 가서 숨어서 먹으려고 뺏어볼게요. 네, 그냥 뺏깁니다. 꼬리치고 달라고. 주세요. 알치. 또 어디 가져가려고. 네, 전신터치 가능한 꼬리쳐요. 사람을 좋아해서 공격성 같은 거 없어요. 사람한테. 응? 잡아주니까 뭐. 네, 반대손으로 입 근처 만져볼게요. 네, 괜찮습니다.